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혜 전명민 입니다 제가 오늘 공수솔밭에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낚시를 나와보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방송을 많이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학공지는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학공지는 낱말입니다 제가 사진은 다 찍어놔 가지고 나중에 서장 사진 영상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편집을 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제가 팬분께서 제가 한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학공지에 나완 정화하고 지금 한 몇마리 나왔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학공지에 올 몇마리 잡았습니까 예 얼굴 좀 받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공지가 낚시를 때문에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몇마리 잡고 있습니다 시압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람이 드셔가지고요 이제 낚시를 덜이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참 이야기를 참 잘해주시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촬영에 협조를 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지요 저로서는 여기서는 자 옆에 또 한사람도 있습니다 한사람 내나 좀 보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도 지금 한사람이 있거든요 옆에 분도 저사람도 지금 한 4마리가 지금 잡았습니다 4마리가 5마리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기를 좀 잡아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볼거고요 오늘 한분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요 분께서는 저 제가 앞에 여기에 와가지고 낚시를 안하고 촬영만 해가지고 낱마리로 나온다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대목전이죠 바람이 되게 세고 물이 비벼지나 있을 때 그때 요 와서 촬영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 이 분께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저 유튜브를 보고 왔다고 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 고맙지요 그래서 요 와서 본게는 진짜 오늘 낱마리 낱마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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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잡아내는거 도연도 속에 참 잘했다고 제가 자랑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수는 작지만 시야를 이렇게 큽니다 마리수는 작아도 오늘 시야를 굉장히 크죠 네 시야를 굉장히 좋습니다 자 1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에 잠시 후에 2부 영상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의 송정예 전영면입니다 제가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바람 들어가는 거는 좀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가져왔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오늘 공수솔밭에 제가 낚시를 나와봤는데요 저는 저는 학공지는 꺼리였습니다 우리 팬분께서 시청자분입니다 시청자분입니다 시청자분인데 그럼 오늘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받고 이렇게 저 유튜브를 보고 또 봤답니다 좋은 정보를 보고 그렇게 이 현장에 와서 오늘 학공지는 많은 것만의 수는 아니나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공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유튜브를 보고 우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공수솔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늘 마리수는 작지만 씨알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좋은가 조폼을 좀 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놀다가고요 어 저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만 철수를 하는 길에 구독자 여러분께 저도 구독자고 시청자이지만 우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씨알 좋은 학공지를 잘 잡았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낚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청소 깨끗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펜품들을 하고 온라인 펜품들하고 펜품들하고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솜톱 밑에가 일종이 좀 땡기 같지만 겨울 되면 난세트에 송카락 밑에가 좀 많이 알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낚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밑에 보면 또 펜 분들도 있습니다 펜 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요게가 제가 제가 펜 해지도 안합니까? 네 안그립니다 막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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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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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